모두들, 털하입니다. 네, 일단 문체부랑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웹춘분야 UCI 표준식별체계 도입 및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보고서를 냈어요. 이 보고서는 이 제목을 검색하시면 그대로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읽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펭귄밀크 부탁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이 보고서는 웹춘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서 누적되는 콘텐츠잖아요, 연재방식으로. 그렇죠. 이걸 보존하고 분류하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쉽게 찾으려면 말하자면 웹춘 도서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코드를 붙여야 되느냐, 이걸 연구한 거예요. 표준식별체계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작가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걸 관련해서 행정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잖아요. ISBN도 표준식별체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웹춘만을 위한 표준식별체계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두고두고 잘 써먹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산업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산업의 규모로는 성장을 했어요, 일단.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산업적 표준이 없다는 겁니다. 산업적 표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에서 유통되고 있는 웹춘들이 되게 많은데 뭘 웹춘으로 부를 거냐? 그것부터 없죠. 무엇이 웹춘이니? 라고 말했을 때 웹에 올라가는 만화예요. 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이북은? 그렇죠. 출판 만화책을 스캔해서 서비스를 하면, 그것도 웹춘? 그럼 책으로 나온 거랑 스캔보는 다른 식으로 표준식별체계가 들어가는 거니?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스크롤 방식으로 내려가서 읽는 컬러링된 만화예요. 그러면 여고생 드리고는? 여고생 드리고는? 컬러가 안 되어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웹춘이잖아. 그래서 이게 웹춘 산업의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얘기는 하고 있었어요. 미생이나, 아니다. 예를 들면 덴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페이지형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은 레이아웃으로 웹춘을 연재하셨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웹춘이 아닌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가 진행됐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연구라는 걸 이제 좀 눈치채셨겠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ISBN이랑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ISBN은 그때 작년에도 제가 전해드렸지만 그냥 단행본 한 권에 부여되는 넘버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회차가 다른 웹춘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ISBN 사무국의 입장이었고. 그랬었죠. 그럼 부여할 넘버가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부여해야 되지? 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그러면 꼭 뭘 부여해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부여해야 되긴 합니다. 네. 일단 이번 연구에서는 UCI, 즉 유니버셜 콘텐츠 아이덴티파이어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기초 연구를 진행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웹춘이 뭐고 웹춘에는 어떤 것들이 올라오고 또 웹춘 유통 과정에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웹춘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쫙 분류를 한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그러면 앞에는 뭐를 넣고 뒤에는 뭘 넣고 중간에는 이런 걸 넣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 숫자들을 구분하는 것까지 그래서 샘플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까지가 이번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듣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득해지시겠지만 연구자와 행정가들에게 정말 아득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데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어떻게 해도 욕먹기 쉽고 구멍이 나기 쉬운 종류의 연구인데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걸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법 여튼 대응을 할 때 대응이 필요하다 하면 개인 창작자한테 가서 창작자 본인의 날인인 계약서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 서류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저작권 불법 여튼을 신고하려면 창작자 본인이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유통 단계가 파악이 된다면 그냥 불법 유통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한 게 너무 분명해지죠. 아주 쉽게 한 방에 되죠. 그냥. 그냥 제목이 아니라 이 코드를 가진 작품 이거는 여기 여기 여기에 언제 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불법이에요. 가 한 번에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인 창작자 확인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주 쉬운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UCI 체계 안에서 유통 플랫폼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큰 장점이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한반도에 사는 사람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경찰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병원에 가섬을 받을 수도 없고 많은 제약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발부된다는 것 자체가 이 시스템 전체가 너를 파악할게. 너가 어딨는지도 파악하고 너가 너에게 필요한 걸 줄게. 이런 거잖아요. 콘텐츠의 바다에서 웹툰이라는 대륙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종류의 UCI 체계 안에 들어간 것들만 이제 웹툰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방금 말씀드렸던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웹툰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연구자들한테도 되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라진 작품이 어디서 어떻게 유통됐더라를 지금은 아름아름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파란에 그게 연재됐던 것 같은데 파란 맞아? 야후 아니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때 필요한 게 누구다? 진정한 덕후다. 그렇죠. 그런데 덕후들을 찾아놓은 걸 보고 하면 연구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뭐냐면 그 덕후랑 친한 사람이 연구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UCI가 되면 국가에서 그걸 하니까 누구나 접근 가능한 소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스태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스태프를 하시다가 내가 중간에 그만뒀어. 내 경력증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UCI에 등록이 되면 지금 여기 UCI 샘플 페이지를 보여주신 거에 뭐가 있었냐면 몇 회차에 누구누구누구가 어떤 스태프로 이름이 들어갔다까지 할 수 있어요. 그걸 등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작가로 거기에 등록을 하면 내 아이디만 치고 내가 인증만 받으면 내 경력증명서가 한 번에 나와요. 그렇죠. 그 영화랑 연극이랑 아니다. 영화랑 음악 쪽은 돼 있죠. 출판 쪽 돼 있고 방송 쪽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웹툰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기존에 있던 표준식별 체계 안에 덮어놓고 집어넣는 게 맞냐. 웹툰에 적합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논의가 계속됐던 거고요. 이거는 관련해서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 내용이 뭔지 발표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된 거고요. 앞으로 조금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규모가 워낙 큰 건이고 지금. 그러니까 이 체계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어라는 걸 처음 발표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토론이 오고 갈 거예요.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에서도 되게 약간 겁내하시면서 많이 듣고 많이 얘기 나누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중대한 사안이라는 걸 감 잡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공청회에 작가님들도 많이 오셔야 되고. 맞습니다. 한쪽만 오게 되면 그쪽에 유리한 게 되게 쉽거든요.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려면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참여가 제일 좋다. 그렇죠. 관심과 참여 아시겠지만.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요. 원고하느라 바쁘시니까 뉴스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라고 해놓고 많은 뉴스의 끝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속으로 원고를 하라는 건가 관심을 가지라는 건가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지라고 머릿속에서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꽤 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게 뭔가 잊혀질 때쯤 해가지고 그때 그거 어떻게 됐어요라고 저한테 물어봐주시는 것도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그때 그거 어떻게 됐대고 하는 순간 딱 알아듣기만 해도 그런 종류면 충분하죠.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여튼